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후이야! 나 166.7cm인데 큰가? 중 1인디 너 반말하니 왜? 어? 중 1인디 반말 버스네? 우리 반말 타임 좋아할까요? 반말 타임? 반말 타임 좋다! 오케이! 야 유니버스 밥 먹었냐? 아 밥 먹었냐는 좀 너무 그런가? 밥 먹었어? 밥 차렸다 먹고 가라 야 유니버스 밥 먹었냐? 밥 차렸다 먹고 가라 내가 숙제 했냐? 내일 보여줘라 이거 아주 그냥 익숙해 그 말투 아주 어? 이름 뭐야? 친구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같아 그 그림 그리는 게 맨날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알죠? 그 어떤 그 있잖아요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그거 그럴까 지금? 제가 맨날 그리는 이 그림 알아요? 그 그림 이름이 뭐냐고요? 모르겠어요 원래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키꼬라고 키꼬꼬끼라고 키꼬꼬끼라고 키꼬가 남자고 꼬끼가 여자거든요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름을 지었었는데 얘네가 맨날 바뀌어요 제가 그리면 이게 다 서사가 있더라고요 서사가 다 다른 거거든요 자 얘가 키꼬 얘가 꼬끼 그래서 애기 키꼬꼬끼라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귀엽잖아요 세 명이에요 세 명 키꼬꼬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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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제가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가? 이건가? 이거 맞죠?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에 그 부분에 그 부분은 들oga 좋은 Detect소 마음에 드는